다시 할게요. 아까 얘기 드린 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만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험 다 잘 보셨나요? 네, 그래요. 잘 보셨을 것 같고. 평균이 68.2점 나왔어요. 68.2점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번, 15번 문제가 100% 다 맞히셨네요. 다 맞히셨고. 30번 문제는 10% 정도만 맞히셨네. 30번 문제가 되게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30번 문제. 나머지는 뭐 그냥 들쑥날쑥한데 대체적으로 다 잘 하셨는데 30번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자, 문제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본 시험도 어렵게 나온다는 거. 쉽게 절대 안 나온다는 거. 우리 1차만 합격하신 분이 2만 2천명이 있거든요. 1차만 합격한 사람이. 2만 2천명인데 다 못 붙이잖아요. 그러면 3분의 2는 떨어져야 되는 그런 시험이니까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험이.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목적에 대한 문제인데 가로놓기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일단 공인중개사법은 누구의 업무에 관해서 정해야 됩니까? 공인중개사.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해서 정해가지고 뭐를 제고하나요? 전문성 제고. 전문성을 제고할 거고요. 그리고 무엇을 건전하게 육성할 건가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할 거죠. 잠깐만요. 이게 프로그램이 달라가지고 색깔을 좀 고른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대해서 정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 마지막으로 궁극의 목적은 뭐예요?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1번은 정답이 1번입니다. 72% 정도가 득점하셨네요.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 이런 거. 이런 거는 당연히 득점하셔야 되고. 2번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용어의 정의 문제. 75% 득점하셨는데 75%면 25%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25% 그러니까 본인이 25%에 해당하는지 75%에 해당하는지 본인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25%에 해당하시는 분은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반성. 왜냐하면 이거 용어는 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본 시험에서 1번 아니면 2번으로 꼭 나온다고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득점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용어의 정의 문제만큼은 1번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뭐 있어야 돼요? 의뢰, 일정한 보수,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거. 1번 딱 떨어지죠? 2번 공인중개사라 하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자격을 뭐한 자? 취득한 자 맞고. 3. 개공이라 하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무엇한 자? 등록한 자. 얘도 맞죠? 4번에 중개보조원 해놓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좀 해주시고. 키포인트, 키워드고요. 개공에 소속되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와 소공의 이 자리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개보조원은 누구의 업무를 보조하는 거예요? 개공의 업무. 이제 중개보조원이 종업원인데 종업원이 종업원의 업무를 보조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리고 소공이 없는 사무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소공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빼야 됩니다. 나머지는 맞았어요. 그런데 아마 이 함정이 생소하셨으면 아마 읽어나가실 때 안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런 건 이제 틀리시면 안 된다. 4번 소공이라 함은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뭐한다요? 포함한다.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잡을게요. 이거 포함 제외 이런 것들 잘 갖고 계셔야 돼요. 머릿속에. 이거를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는 여기서 사원 또는 임원인 자를 포함해야 소공이 어딘가에 포함이 되어지는 거지. 이 사원 또는 임원이.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제외해버리면 이 사원 또는 임원이 포함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하는 게 맞아? 포함. 해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난 다 좋습니다. 3번 문제는 용어에 관련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3번 문제는 한 분 틀리셨네. 한 분. 딱 한 분 다 맞히셨는데 딱 한 분 틀리셨습니다. 뭔가 꽂혔겠죠. 틀리신 분은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안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키워드는 법정지상권이 뭐 되는 과정이냐? 성립되는 과정이냐? 양도하는 과정이냐? 이거가 키워드잖아요. 그러면 성립되는 과정이다? 이러면 이게 법정이니까 여기에는 중개가 개입할 요지가 없고 이게 뭐 하는 과정이면? 양도 혹은 이전하는 과정이면 개입할 요지가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럼 1번이 맞네요. 1번 정답이고 2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일회 얘는 여기에다가 채색 좀 하나만 잡아주실래요? 단일회, 영업성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단일회 혹은 우연한 기회의 뭐 이런 단어들 나오면 우연성이나 단일회나 이런 단어들 나오면 결론만 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3번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 있는데 외국 자격을 얘기하는 거죠. 외국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일 거냐라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아니다. 소공이란 법인인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소공은 어디에 소속될 수도 있어요? 개인의, 개인인 개공에 소속될 수도 있죠. 이렇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부칙 개공 사무실에도 소속될 수 있어요? 우리 소공이? 그럼요. 얼마든지 상관없죠. 그런 거는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 인자 아닌자 이건 키워드가 되고 개공에 소속되어서 현장 안내 이런 거를 보조하는 건데 확인설명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의무는 없죠. 참고로 확인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두 사람 누구랑 누구 개공과 소공만 이런 의무를 부담하는 거지 중개보조원까지 이런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문제 4번은 부칙 개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부칙 개공. 얘는 많이 틀리셨는데 31% 득점하셨어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억번에 사무소 명칭에 이 명칭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여덟자 이거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근데 만약에 이걸 사용하면 사용하면 얼마에 돼요? 여기 나와 있는데 1년 1천 이거 아니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게 이제 34회 시험에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부칙 개공도 개공은 개공이니까 이거는 사용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그냥 끝나야 돼요. 그래서 기억번은 틀린 겁니다. 일단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내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으며 일단 여기까지가 원칙적으로 맞아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에는 예외가 없다라고 했어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어떤 예외가 있냐면 여기다 한번 적어드릴게요. 이렇게 망에 뭐하고 가입하고 그 망을 뭐해서 이용해서 거기에 뭐든 공개된 가입, 이용, 공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관할구역 외의 물건도 중개할 수 있죠. 그렇죠? 예외가 있습니다. 니은번도 틀린 겁니다. 예외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디귿 중개된 상물의 표시광고시 그러니까 우리 부찌개공도 광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도 개공이니까 등록번호 등 개공임을 특정할 수 있는 일정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명시해줘야죠?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특정할 수 있는 일정사항 이게 이제 다섯 개가 있는데 암기코드로 한번 적어드리면 명소연 성명번호 이렇게 다섯 개를 뭐해야 됩니까? 명시, 명시해줘야 되겠죠. 명이 뭘까요? 명 우리 광고할 때 명시하는 것 중에 명이 뭐예요? 명칭, 사무소 명칭 우리 무슨 무슨 사무소 뭐 이런 거 소가 뭐죠? 소재지, 무슨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 물건 소재지 아니고 여는요? 사무소 연락처, 성명은? 개공의 성명, 번호가 등록번호 이렇게 다섯 개 이거는 명시하는 게 맞아요. 디귿번은 맞죠? 요번, 니을번 경매물건이나 공매물건에 대한 이런 업무 혹은 입찰 대리 이런 거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친구는 부칙개공이잖아요. 그죠? 이거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미음, 부칙개공으로 신규 등록은 될 수 없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칙개공이 난 되고 싶어가지고 새롭게 등록을 받아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쵸? 기득권을 인정을 해도 그래서 여기까지 맞아요. 될 수는 없지만 기존의 부칙개공 공인중개사가 폐업 후 1년 안에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안됩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한 번 부칙개공이 뭐 하면? 폐업하면 다시는 개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시험 봐가지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바뀌는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이거는 폐업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오른 거는 몇 개? 한 개. 디귿번 한 개.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 번 드려볼게요. 대부분 틀리셨잖아요. 지금 이 문제를. 그런데 뭐 때문에 헷갈렸었던 거예요? 다음에도 또 네 개 그거. 다음에도 또 한 번 내보게. 뭐 때문에 헷갈렸어요? 기억에서부터 미음까지 뭐가 헷갈렸어요? 미음번. 미음번. 그러니까 부칙개공으로의 신규 등록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옛날 종별이니까. 그런데 이게 좀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요? 부칙개공이 폐업 후 재등록을 할 때 그런데 폐업 후 재등록 자체가 안 되는 거지. 뭐 이거 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칙개공인데 뭐를 따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서 등록을 하면 그거는 재등록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고 신규 등록이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의 신규 등록. 뭐 그런 개념이 됩니다. 자 어찌 됐든 4번은 하나만 오른 표현이 되고요. 자 5번. 중개 행위가 개입될 수 있는 경우로 오른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개입될 수 있는 것으로 오른 것은. 많이 해봤던 건데 환매권에 기한 재매매. 여기에는 개입할 여지가 없고 이게 왜 안 된다고 그랬냐면 형성권.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임으로 이거는 우리 개입할 여지가 없고 점유권은 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개입할 여지가 없고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은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우리 민법 303조에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뭐 안에 있는 농지는 할 수 있어요. 도시지역 안의 농지. 제가 이거 왜 할 수 있다 그랬죠?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왜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이거 문제로도 한번 1일 모의고사인가? 거기도 한번 냈던 거거든요. 왜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다가는 전세권을 잡을 수 있냐면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전용 농지, 전용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농지는 뭐된 농지? 전용 협의된 농지예요. 우리 농지법 문제에서 전용 협의된 농지 이런 말 나오면 뭐 아니라고 농지 아니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세권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역권이 설정된 승역지의 양도 이건 뭐 가능하지? 승역지의 양도는 누구 맘이에요? 그냥 승역지 소유자 맘인 거지. 그렇죠? 승역지 소유자 맘 유치권의 성립 유치권의 성립다면 여기다 적어볼게요. 유치권이 성립되는 과정과 양도하는 과정이 있다면 성립되는 과정에는 중계가 개입될 여지가 없고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법정 담보물권이니까 그리고 양도되는 과정에는 중계가 개입할 여지가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승역지의 양도 승역지의 양도는 누구 맘대로 그냥 팔면 되는 거예요? 승역지 소유자 승역지 소유자 맘대로 팔면 되는 거죠. 6번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요. 6번이 오늘 30번 문제 다음으로 좀 많이 틀리셨어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이거는 제가 인정해요. 이거는 좀 생소하거나 아니면 처음 들었거나 이럴 수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았을 것 같기는 해요. 1번 광업재단 공장재단의 소유권 보전 등기는 그 등기 후 그러니까 이 등기라는 건 보전 등기 후 10달 안에 저당권 등기가 와야 됩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은요 이거 잡으려고 즉 저당권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저당도 안 잡는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얼마 안에? 10월 10달 안에 이게 와야 돼요. 오지 않으면 이 보전 등기 자체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런 의미 1번은 맞았어요. 2번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한 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잡힌 저당권이 없어졌다. 대출을 갚아서 없었다. 그러면 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지금 저당권이 없는 거잖아요. 이 없는 기간이 똑같이 얼마가 지나가면 10개월이 지나가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얼마 안에 저당을 또 잡아야 돼요. 10개월 안에. 그런데 이걸 만약에 잡지 않는다면 역시 효력은 상실한다. 그러면 이제 1번하고 2번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 이렇게 좀 머릿속에 정리를 해 주실 거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여기에는 저당권이 없는 기간이 몇 개월 넘으면 안 되네. 그렇죠. 10개월 넘으면 안 돼. 반드시 저당권이 있어야 되고 그 없는 기간이 10개월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3. 공장재단은 토지와 공작물, 공업소유권 등으로 구성되며 토지나 건물은 해당 등기부 표제부에 이거는 이제 배우신 건데 표제부의 공장재단에 속하였다라는 취지가 기재된다라고 했는데 이 표제부가 아니죠. 그러면 해당 등기부가 있으면 예컨대 소유권이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권리를 묶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유권이면 여기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 값구. 지상권이면 을구. 이렇게 와야지. 그래서 해당구 혹은 값구 아니면 을구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여기를 해당구라고 주든 값구 아니면 을구라고 줘야 됩니다. 이거는 좀 알고 계셨던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죠. 표제부가 틀렸고 4. 공장재단으로 소유권 보존 등을 격려하게 되면 한 개의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그러니까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한 번 등기 치잖아요. 그거 자체가 한 개의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우리 일체로 거래를 해야 되고 분리해서 거래하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소유권 이외에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장재단은 몇 개의 물건으로 봐야 되니까요. 한 개. 그런데 만약에 한 개의 물건인데 이만큼 압류, 이만큼 저당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일체로 해야 되니까. 5. 개공이 공장재단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라도 거래계약서와 함께 확인설명서를 작성, 교부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여러분 확인설명서에다가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확인설명서 몇 번 서식? 1번에서부터 4번 서식까지 4번 서식. 왜냐하면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4번 서식에 들어가요.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 1번 서식이 뭐죠? 주거. 2번 서식은 비주거. 3번은 토지용. 4번이 이거.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이렇게 있기 때문에 4번 서식으로 교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1번하고 2번이 좀 생소해서 그렇지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혹시 이 문제 틀리셨으면 이것만 그냥 기억해 주세요. 10달 동안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뭐 없으면 안 된다. 저당권 없으면 안 된다는 것.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은 임목에 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임목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으로서 그 소유자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전 등기를 받은 것. 보전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1번 어때요? 맞죠? 임목은 등기한 거니까. 2번 임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전부여도 괜찮고요. 1필 토지 일부여도 괜찮아요. 이렇게 일부 등기할 때는 무엇을 첨부한다 그랬을까요? 도면. 이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치만 특정해주면 되는 거고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에, 수종에 제한이 없으니까 모든 수종에 수목으로 한다. 좋습니다. 3. 소유권 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인 임목 등록 원부. 원부를 같은 말로 하면 대장. 이 대장. 5. 소 ander. 4. 은row Johnson